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애플리케이션 스케줄링과 라이프사이클 관리로 넘어가도록 할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스케줄링 그리고 라이프사이클 관리 쪽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요. 일단 앞에서 핵심 개념들, 쿠버네티스를 중축을 이루는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스케줄링 그리고 라이프사이클 관리랑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배우게 되시면 좀 더 전략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힌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첫 시간으로 변수관리 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겁니다. 도쿠어쪽에서 환경본수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환경본수를 통해서 이미지의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가 컨테이너화되서 실행될 때 이 변수를 세팅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변수를 전달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만든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버전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안에 변수를 바꾸려고 뭘 해야 돼요, 원래는? 원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부수고 다시 새롭게 빌드해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뉴 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수를 자주 변동해야 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그런 사례는 아닌데 만약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사례를 드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구글 사이트 들어가면 검색엔진 옆에 네이버 로고나 또는 구글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글 로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바뀌시는 거 아마 여러분들 보실 텐데 물론 다른 프로세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주 바꿔야 되는 거 하루에 뭐 몇 번씩 바꾼다거나 또는 뭐 일정 주기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사실 이걸 바꿀 때마다 우리가 이제 버전을 업데이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들 있죠. 단순히 뭐 그림 이름이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이름들 또는 그런 테마들 그런 이제 단순한 뭐 스트링 같은 것들을 뭔가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사실 변수로서 뭔가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 변수관리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이제 다시 파괴하고 다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있던 이미지에서 이 변수는 빈 부분으로 두고 외부에서 변수를 받아서 처리하게끔 하면은 훨씬 더 유연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웹메일 서비스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시스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MySQL 쪽에서 이제 환경 변수로 사용한다든가 뭐 파이썬 유저분들은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도 아실 건데 주피터 노트북의 어떤 프로젝트 디렉터리 설정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여러가지 것들 이미지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이 변수가 변경이 필요한 것들을 이 환경 변수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도커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환경 변수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쿠버네티스에서도 이 환경 변수를 다룰 줄 알아야 여러가지 이미지들을 다루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이렇게 이제 자주 변경되는 변수들에 의해서 자주 업데이트할 이유가 없게끔 만들려면은 이 환경 변수에 대한 설정 방법을 반드시 알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뒤쪽에 보면 컨피그맵과 이제 시크릿이라는 애들도 있는데요.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 변수를 다 서포트해주는 리소스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리소스들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얘네는 이 환경 변수를 서포트해주는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크릿도 환경 변수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컨피그맵이 여기 환경 변수에만 쓰인 것은 아니고 마치 스토리지처럼 파일을 전달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경우들도 좀 전달이 되는데 이번 시간은 일단은 환경 변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컨테이너의 환경 설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바네티스의 환경 변수는 야멜 파일이나 다른 리소스들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 코딩된 환경 변수는 여러 환경의 데이터를 정의하거나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하드 코딩해서 야멜 파일에다가 넣는 방법도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게 이 야멜 파일에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이 포드 안에다가 이 포드 안에 야멜에다가 이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 변수를 근데 이렇게 하드 코딩하게 되면은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야멜 파일도 매번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멜 파일을 물론 한 군데에서 또 받는다라면 좀 편하겠지만 이 포드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변수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면은 야멜 파일을 각각 들어가서 다 변경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를 참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부를 참조하는 방법이 이 컨피그맵이나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환경 변수를 여러분들이 변경하거나 또는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야멜 파일을 통해서 저장하는 게 제일 간단한데 이렇게 되면은 야멜 파일을 매번 변경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니까 이 컨피그맵이나 시크릿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더 관리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환경 변수를 가장 먼저는 이 야멜에다가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읽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컨피그맵과 이 시크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리소스를 통해서 환경 변수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그 이후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제 화면인데요. 어떤 식으로 불러오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시스템은 또 뒤에 있으니까요. 자, 여기는 이제 포드의 컨테이너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야멜 파일을 작성하실 때 env라고 키를 주시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짝대기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이게 이제 환경 변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환경 변수에 들어갈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을 해서 이 변수에 저장을 해두면 외부에서는 이제 내부에서죠. 내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셸에서 불러오면 이렇게 달러 해서 데모 그리팅하고 이렇게 불러오면 셸 스크립트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환경 변수를 불러오는 그런 함수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 변수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사용되어야 할 건데 내부에서 사용되어진 것까지는 저희가 뭐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전달할 수 있다. 이까지만 보도록 할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컨피그맵을 통해서 전달한 거고요. 컨피그맵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는 밸류 프롬이라고 해서 어디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아래도 뭐 동일하게 밸류 프롬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맵 킬레프와 시크릿 킬레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레퍼런스는 외부에서 파일을 참조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외부에서 파일을 참조하는 역할 그래서 이 파일을 참조해서 이 시크릿 네임을 적어주시면 그 해당하는 자원에서 데려와서 여기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컨피그맵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밸류 대신에 외부에 있는 값을 참조하라고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 시간에 가장 간단한 야멜 파일을 통해서 작성하는 요령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보시면은 에바데모라는 포드를 하나 선언해 놓고 있고요. 이 포드 안에 컨테이너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노드 헬로라고 하는 아마 노드 제이에스로 만들어진 그냥 헬로만 해주는 그런 서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env라는 환경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 환경 변수에는 이 어레이를 통해서 두 개가 전달이 되어있어요. 이게 첫 번째 리스트, 이게 두 번째 리스트죠. 그래서 이 데모 그리팅이라는 곳에는 요 변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요 데모 페어 웰이라는 곳에서는 이 서처 스윗 썰어 라고 요런 이제 스트링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프린트 env를 통해서 환경 변수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데모 페어 웰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서처 스윗썰어 각지 이렇게 얘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도 이제 데모 그리팅이라고 이제 보이고 헬로 프롬 인바이로먼트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경 변수를 전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환경 변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큰 어려움 없이 매우 쉽게 환경 변수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습으로 들어가서 환경 변수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검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 관련된 거 env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 팟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환경 변수를 세팅할 수 있는지를 나와져 있습니다. 보면 위에는 이제 컨픽 맵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 아래 거는 define environment in variables for a container니까 이게 이제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실 앞에서 봤다고 예제 코드가 여기서 제가 가져온 코드입니다. 자 여기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이제 envo-demo라고 있는데 이거 우리 예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여기서 저희는 로컬에서 실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비밀이라든지 gedit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작성을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저장 나가기 합니다. 이거의 코드 해석은 아까 했죠. 그래서 demo greeting, demo firewall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변수 이름과 변수에 대한 값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cubectl, create-f 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envo-demo가 돌게 되고요. 이거 이제 노드라서, 서버라서 계속 잘 돌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exec 마이너스 it 그리고 envo-demo 그리고 여기다가는 bash 명령을 넣어서 share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컨테이너가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개팟 만들어지면은 해볼게요. 지금 컨테이너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명령이 안 먹었죠. 자 만들어졌고요. 바로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ash를 실행하면은 bash share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print env이라고 하시면 환경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는데 print env가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print env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확인할 게 demo firewall 그리고 demo greeting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꺼내서 쓰는 거죠. dollar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이렇게 스트링을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echo가 없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print env를 통해서 이렇게 demo greeting을 따로 하나씩만 이렇게 불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고 여기에다가 print env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print env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내용을 충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yaml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경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